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7월 29일 수요일 타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이 특징주의 증거 먼저 해볼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CMO 수요 확대 수의 기대감이 지속되며 급등하는 모습이 닿았고 둘째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 턴어라운드 시작 기대감이 지속되며 급등하는 모습이 닿았습니다 셋째 오파스넥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 자사주 배입 동료 캠페인 실시 계획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 닿았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이 특징주의 증거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진비엔지 같은 경우에는 전환정구권 행사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닿았고 둘째 AMP 같은 경우에는 무상감자 및 주주우선 공모증자 결정 소식 등에 급락하는 모습이 닿았습니다 셋째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대의 주주 등 오너율과 주식 대량매도 여파가 지속되며 급락하는 모습이 닿았습니다 다음으로서는 7월 29일 수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우주항공산업 관련주들 관심 갖고 부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청와대는 우주발사차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제한 완전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한미미사일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만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약 없이 연구 개발 생산 및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김현종 차장은 이번 개정으로 우주 인프라 및 제도 개선의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유딜 정책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며 우주산업이 현재 3600억 달러 규모에서 2040년에는 1조 달러로 급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주항공산업 관련주인 AP 위성이나 한양 ENG, 세트랙 I, 한양 디지텍, 비츠로테크 같은 종목들 관심 받고 부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둘째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 관심 받고 부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현재 시간으로 29일 예정된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패널 설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참여한 모든 회원국이 패널 설치를 거부하지 않으나 자동으로 패널위원 구성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앞서 산업부는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의 극자외선 EUV용 포토레지스트 브라폴리이미드 브라소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조치권에 대한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 신성통상이나 모나미 코데즈 건파인 해태제가 식품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부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로서는 한화그룹주들 관심 갖고 부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 한화시스템이 육군전차의 최신 적외선 감치장비 열상장치를 장착하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8일에 밝혔습니다 한화시스템은 방위산업첩과 213억 원 규모의 K1A1 전차장 및 포수 조진경 부품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먼저 70대의 K1A1 전차 조진경에 최신 열상장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화시스템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현재 구내에서 운영중인 모든 K1A1 전차의 조진경에 최신 열상장치를 적용해 총 1,500억 원 규모로 생산할 계약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화그룹주, 한화시스템이나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 한화우선주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특히 제가 아까 전에 첫 번째 관심 갖고 말씀드린 우주항공산업 관련주들 그곳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한화 같은 종목들도 속하기 때문에 특히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7월 29일 수요일 탑백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구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